첫 묵주 할머니가 첫 영성채 기념으로 주신 선물이다. 묵주는 경첩 달린 보석함에 약혼반지처럼 소중하게 놓여 있다. 당신이 첫 영성채를 치른 성대한 미사가 끝난 후 할머니는 당신에게 묵주를 건넸다. 당신은 아직 꼬마 사악가처럼 보이는 어색하고 불편한 첫 정장이나 꼬마 공주처럼 보이는 바스락거리고 거북한 흰 드레스 차림이다. 새 구두가 발꿈치에 동전 크기의 물집을 서서히 만들고 있었다. 화창하고 선선한 뒷마당에서 열린 축하 파티에는 당신과 형제자매들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나 보았을 법한 맛난 음식이 풍성했다. 이모 고모들과 삼촌들이 당신에게 현금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두 이모는 5달러 위에 에이브라엠 링컨, 20달러 위에 앤드류 잭슨이 보이도록 구멍이 뚫린 봉투를 주었다. 평소 가장 성미가 퉁명스럽고 까칠하던 삼촌은 당신이 모르는 얼굴이 밖을 내다보는 봉투를 내밀었다. 당신의 형이나 오빠가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더니 그 사람은 율리시스 그랜트고 넌 이제 부자라고 했다. 당신은 그 순간까지 그 이후로도 50달러 지폐는 본 적이 없다. 지금도 마음 한편에는 그 50달러 지폐를 간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작은 아쉬움이 남아있다. 그 돈은 역시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성경책에 고의 끼워두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도시의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수많은 성경 가운데 그것을 골랐고 어머니는 그것을 반질반질한 흰 종이로 정성껏 포장했다. 포장을 푸는 순간 당신의 왼쪽 어깨 위에 아버지의 오른손을 느꼈고 견눈질로 당신을 보는 어머니의 엷은 미소를 느꼈다. 아기 때 그것이야말로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임을 깨닫고 평생을 사랑해온 바로 그 미소였다. 묵주는 푸른빛 유리, 장밋빛 유리, 까만 플라스틱, 하얀 뼈, 깊은 광택이 도는 젓갈색 오크나 마오가니 재질이었다. 그것은 구겨진 반투명 종이 위에 살포시 자리잡고 있었다. 구슬들은 세밀한 금속골이나 촘촘하고 아름답게 땋은 끈으로 엮여 있었다. 십자가에는 앙상하고 수척한 작은 예수님이 매달려 있었다. 피로와 절망에 빠져 머리를 가슴위로 푹 숙인 채 당신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분이 불쌍했지만 이 문제를 두고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웠다. 행여 당신이 그 가연분 같은 표현이라도 쓸라치면 어른들은 변증학인지 해석학인지 뒤죽박죽된 신학인지를 들먹이며 그분의 죽음이 사실은 영광스러웠다느니 그분은 부활하셨다느니 우리의 어머니 교회가 그렇게 말했다느니 하면서 당신이 하는 말은 들으려고도 않고 끝도 없이 미심쩍은 종교 교리를 쏟아낼 테니까 당신은 그저 매맞고 버려진 그분이 안쓰러웠을 뿐인데 이따금씩 당신은 고대 아일랜드 스타일의 영웅전사가 되는 꿈을 꾸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날래고 억세고 매서운 주먹으로 로마 제국의 병사들을 때려눕히고 예수님을 감옥에서 구출한다. 함께 언덕으로 무사히 달아나 안전해진 순간 예수님은 당신의 어깨에 여인 손을 얹고 고맙다 형제여 라고 감사 인사를 한다. 골고타 언덕에서 투박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에 시달리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대신 새 묵주를 다시 특별한 선물 상자에 돌려놔야 하지만 묵주는 어쩐지 촉각을 자극하는 구석이 있다. 낭창낭창하고 구불구불한 것이 자꾸만 만지작거리고 싶어진다. 당신은 한참 가만히 묵주알을 쓰다듬는다. 당신이 기도하는 줄로 여기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모가 와인을 엎지른다. 하지만 우리는 마당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나중에 이모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저렇게 묵주알을 굴리는 걸 보니 당신이 신부나 수녀로 선택받은 모양이라고 너스레를 떨고 어머니는 터지려는 웃음을 애써 참는다. 어린 사촌 하나가 당신의 새 묵주를 노리지만 그 녀석의 손에 들어가면 묵주는 산산조각 날 게 뻔했다. 그 아이는 파괴대마왕이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배터리가 다 나가고 안경이 뚝 부러지고 농구공이 푹 꺼지기에 당신은 묵주를 호주머니나 새야에게 반짝이는 새 비닐봉투 속에 슬그머니 숨긴 채 파괴대마왕을 팔꿈치로 찔러 물리치고 녀석은 자전거나 문설주를 부수러 떠난다. 참촌들은 두 잔째 맥주를 마신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고 참촌들은 운전을 하지 않고 날씨가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화창한 날에 즐기라고 하느님께서 맥주를 만드신 것이라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말했다. 못 믿겠으면 찾아보든가. 그날 밤 늦게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리고 방 한쪽에서 형이나 누나가 늘 그렇듯 천식 걸린 오소리 마냥 코를 골고 있을 때 당신은 언뜻 묵주를 떠올리고 살며시 일어난다. 호주머니나 가방에서 그것을 꺼내어 살금살금 침대로 돌아와서는 그 요란한 코 고는 소리가 그치도록 슬쩍 발길질이나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려 온기를 품은 작고 단단한 고치를 만들면 버터나이프로 테이블을 반으로 써는 것 같은 무시무시한 코고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잠시 복잡한 마음으로 목주를 다시 만지작거린다. 당신은 쿨한 사람이라 매사에 시큰둥하고 싶지만 목주는 할머니가 주신 선물이기도 하다. 할머니는 무뚝뚝한 분이지만 뚱한 표정 밑에는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고 아버지는 아까 당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것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아버지만의 언어다. 어머니는 당신을 견눈으로 보며 아주 짧은 순간 열분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목주는 당신의 손안에 흐르는 강가 같고 당신은 그 가엾은 남자가 진심으로 안쓰럽다. 그리고 꼬맹이 때부터 당신은 라디오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집에서 목주 기도를 응얼거리고 중얼거리고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긴장을 풀고 대신에 매혹과 신비와 낭만을 느꼈다. 주거니 받거니 가거니 오거니 이어지는 한없이 오래된 음악 반복되는 성모성 주님의 기도에 솔직하고 진실한 탄원 유리가 됐든 뼈가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나무가 됐든 구슬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당신은 오로지 묵주를 꺼내어 돌리기 위해 성모성을 읊는다. 그러다 의미도 모른 채 한 단을 마치고 또 한 단을 마치고 어떤 것이 환희의 신비인지 어떤 것이 영광의 신비인지 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렴풋이 떠올리면서 소르르 잠이 든다. 당신이 잠든 지 정확히 한 시간 후 정확히 같은 초에 아버지가 아이들을 살피러 들어왔다가 당신의 손가락에 엉킨 묵주를 보고는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어머니에게 다가간다. 개수대 앞에서 손에 거품을 묻힌 채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돌아보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잘 알기에 손을 헹구고 낡은 파란 수건으로 닦은 다음 같이 위층으로 올라간다. 두 사람은 잠시 달빛 속에 서서 당신의 침대를 내려다본다. 둘 다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그 짧은 순간을 언제까지나 잊지 못한다. 가끔씩 아무런 이유 없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한 사람이 그 기억을 떠올려 상대에게 가만히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두 사람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강렬한 환희와 영광과 고통에 휩싸인다.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 짧은 시간 사소하지 않는 사소한 사건 한 가지를 또 소개한다. 어쨌든 내게는 사소하지 않다. 오래전에 나는 보스턴의 한 농구팀에서 선수로 활동했다. 20대 남자들로 구성된 리그였는데 개 중에 몇몇은 아주 뛰어난 선수였다. 우리 팀에도 그런 녀석이 있었다. 대학팀에서 활약했던 친구였다. 운동신경이 뛰어났던 그는 재밌게도 세계적인 프리스피 선수였고 그의 막강한 프리스피 팀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스웨덴에서 첫 세계 타이틀을 획득했다. 골을 잘 넣는 선수는 유연하고 우아하고 유능하고 대범함으로 패스도 잘하는 법이다. 코트에서 가끔 마르디그라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을 포함해 그에게는 사소하고 유별난 경기 습관이 있었다. 우리가 경기 시작 전에 준비 운동을 하려고 나란히 서면 그 친구는 공을 던진 후 백보드를 두드리곤 했다. 그가 처음 몇 차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다 그런 일이 다 그렇듯 서서히 말없이 다들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했다. 웃기고 엉뚱한 행동인데다 우리가 자신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상대편의 짜증을 돋었기 때문이다. 겨울리그 작고 더운 체육관 여름리그 공원에 우뚝 솟은 느름나무와 참나무 밑에서 우리는 그 동작을 계속했다. 때로는 연주하듯 반복하여 두드렸고 한 녀석이 백보드가 흔들릴 정도로 세게 쳐서 다음 선수의 숱을 튕겨내자 우리 팀은 다들 낄낄내며 웃었다. 한 게임 걸러 한 번씩 심판은 우리 주장에게 경기에서 그런 짓을 하면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할 거라 경고했고 주장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의기양양하게 보고했다. 우리는 다시 낄낄낄거리고 경기는 시작되었다. 그런데 목걸이를 하고 다니던 친구가 병에 걸렸다. 중병이었다. 몸이 서서히 세약해지다가 결국 심장과 폐가 기능을 멈추어 목숨을 잃게 되는 병이었다. 보고 있기가 고역이었다. 누가 그리 되더라도 안타깝지만 탁월한 운동선수가 그런 병에 걸리고 그의 행복을 표현하던 우아하고 유한한 육신이 서서히 멈추고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기란 여간 괴롭지 않았다. 그는 어느 쪽 손으로든 슛을 할 수 있었다. 여러 선수가 시도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친구가 유일했다. 그는 우스꽝스러운 슛을 날리고 나서 우리를 돌아보며 요란하게 웃어대곤 했지만 그런 정신나간 슛이 골대 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그물을 흔들면 그물이 간혹 림에 걸리기도 했다. 그러면 누군가 뛰어올라 아래로 끌어내려야 했다.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났다. 당연히도. 그가 알았던 병에서 회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직은.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의 친구들은 의료계에서 그 병의 치료법을 찾는데 보탬이 되고자 기금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은 회복한 사람이 없지만 언젠가는 달라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소한 사건은 이것이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 어느 낮밤 우리는 한때 여름리그 경기를 치렀던 공원에 모여 농구를 했다. 우리 여덟 명은 몸을 풀고 발목에 테이프를 감으며 신소리를 주고받고 아내와 여자친구와 직장과 첫 아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4대4로 팀을 짜서 시합을 할 참이었다. 이 사소한 사건은 코트로 이동하는 중에 일어났다. 우리는 옛 레이업 라인으로 돌아갔다. 첫 번째 선수, 우리의 실력 있고 영리한 포인트 가드가 레이업 숱을 시도하고는 백보드를 두드렸다. 다음 선수도 백보드를 때리는 순간 다들 눈치를 챘다. 결국 그날 밤 여덟 남자는 대충 레이업 숱을 시도한 다음 모두 백보드를 두드렸다. 한 친구가 너무 세게 쳐서 보드가 덜덜거리자 다음 친구가 레이업 숱으로 그 진동을 멈췄다. 다 같이 끼끼끼리다가 경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몇 분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우리가 한 사소한 행동은 결코 사소하지 않았다. 그 짧은 시간은 틀림없이 우리 모두의 뇌리에 새겨질 것이다.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 그날 아침 나를 태운 어머니의 차가 빗속을 뚫고 해변으로 달리고 있다. 나는 여름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 우리는 말이 없다. 길가에 늘어선 키잡고 울퉁불퉁한 관목들 사이로 갈대가 퍼지고 있었다. 나는 외투 속에서 몸을 옹송그린다. 도로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머니에게는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하다. 길이 흠뻑 젖어 타이어가 우리 뒤에 물줄기와 물기둥을 뿜어낸다. 내 쪽 사이드미러에 내내 갈라지는 빗길이 보인다. 어머니는 도로에 집중하고 있다. 내가 잠시 후에 볼 면접에 대해 뭔가 조심스레 조언해주고 싶은 눈치지만 어머니는 말해봤자 내가 듣지 않을 것임을 안다. 나는 어머니가 한 말이 아니라 했다고 생각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 무렵에 나는 어머니가 한 말이 아니라 말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은 것을 들었다. 어머니는 그날 아침 나를 깨워 밥을 먹이고 단정히 접은 옷을 건네고 내가 작성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수많은 서류를 건넸다. 물론 나는 어머니가 비를 뚫고 해변까지 나를 태워다 주는 동안 부랴부랴 개발개발 서류를 채웠다. 조용히 이동하는 차 안에서 내가 글씨를 대충 해갈기는 사이 어머니는 내게 해주고 싶은 온갖 말들을 생각했겠지만 현명하게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18년 동안 각별한 사랑과 보살핌을 베풀어준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거나 속삭이거나 웅얼거릴 수 있는 완벽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그 많은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얼마나 속을 태우셨는지 알아요. 낳아서 아껴주고, 길러주고, 지켜주고, 가르쳐주고, 사랑해준 아이들이 버릇없고, 비열하고, 경박하고, 건방지게 굴면 어떤 심정일지 상상조차 못하겠어요. 같은 말을 하기에 매우 적절한 순간이었다. 내가 한 번쯤 다정한 말을 건네기에 딱 좋은 시간이었다. 빗속을 뚫고 해변으로 가던 그날 아침처럼 우리가 30분이라도 단둘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다. 그때야말로 내가 다 알아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라고 차분히 고백할 절호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끝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날마다 30초에 한 번씩 그 말을 해야 했다. 새벽마다 땅에 머리를 대고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야 했다. 그 의미가 무엇이든 자비와 이성과 상상력을 주신 데 대해 키잡고 울퉁불퉁한 나무 사이로 이어진 차분한 길에 고요한 빗속을 달리는 조용한 차 안에 단둘이 있을 때야말로 완벽한 기회였을 것이다. 우리가 주립공원 본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면접을 보러 허둥지둥 나갔고 그 후 한참 동안 어머니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아마도 산책로를 따라 걸었거나 차 안에 앉아서 편지를 썼을 것이다. 어머니는 늘 움직였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순간에도 항상 조용히 무언가를 했다. 과거에도 그랬고 여전히 그렇다. 다만 지금은 아주 느릿느릿 움직이고 운전은 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운전을 하고 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은 채 둘이서 자유롭고 유쾌하게 심오하고 진지하고 간절한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나는 사랑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 말을 충분히 주고받지 않았다. 한참 후에 면접을 끝내고 돌아오자 어머니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우리 차는 구부러지고 뒤틀린 감옥 사이를 달려 집으로 향했다. 그 길에는 리기다 소나무와 위성류가 서 있고 여기저기 자두나무와 온나무 수풀도 보였다. 베어베리 덤불을 본 것도 같다. 고인과의 대면 어제 해질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왼편에 놓인 관 속에 누워있고 아들은 보초를 서듯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사제인 그는 환영의 뜻으로 엷은 미소를 지었다. 젊은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가 포옹을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악수를 했다. 가만 보니 악수하는 노인들은 오른손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고서 왼손으로 꽉 쥔 두 사람의 손을 감쌌다. 아버지나 보호자를 연상시키는 그 몸짓을 보자 어떤 까닭인지 내 마음이 뭉클해졌다. 반쯤 열린 관 속의 그녀는 아름답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발에 어떤 신을 신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가장 좋은 구두를 신고 있으리라 짐작했다. 그녀의 손에는 분홍색 유리묵주가 감겨 있었다. 수요일이니 그녀는 영광의 신비를 바치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성모승천을 묵상할 것이다. 그녀는 요일마다 어떤 신비를 묵상하는지 알고 있었다. 세 살 때부터 날마다 묵주기도를 올렸으니까 몸이 많이 아플 때도 묵주기도를 거르지 않았고 아들의 얼굴과 이름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도 손가락으로 묵주알을 굴렸다. 묵주라는 말의 의미를 더 이상 모르게 되더라도 묵주기도를 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때야말로 가장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의 머리는 진작에 유행이 지났지만 그녀에게는 한결같이 잘 어울렸던 불룩한 스타일로 멋지게 손질되어 있었다. 정성껏 부풀려 마법의 약품으로 고정한 머리를 하지 않는 그녀의 사진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 해도 나는 본 적이 없고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도 없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날마다 몸에 지녔던 스카플라를 착용하고 목에는 기적의 메달을 걸고 있다. 그녀는 성모 마리아와 절친한 사이였고 특히 남편과 다른 아들을 여의었을 때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의 아들이 이제 제의실로 이동한다. 오늘 밤 그는 어머니를 위한 밤샘 미사를 집전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람들과 계속 포옹과 악수를 나누느라 제의실에 도착하기까지 한참이 걸린다. 너를 정성껏 거두리라. 성가대가 노래한다. 나는 잠시 관 옆에 머무른다. 너를 인도하고 내 가슴에 꼭 껴안으리라. 성가대가 노래한다. 아홉 살쯤 된 아이 하나가 겁에 질린 채 관 한구석을 들여다본다. 우리는 지치지 않고 달리리라. 성전에 죽은 사람이 떡하니 누워있으니 아무래도 무서울 수밖에. 나는 아이가 가엾었다. 얼굴과 손에 열 개 화장을 해서인지 그녀는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 다시 일어서리라. 그녀의 사제 아들이 제의실에서 나와 복사들과 나란히 선다. 눈을 들어 별을 만드신 그분을 보라. 신자들이 부스럭대며 일어나 그들의 친구이자 동료인 사제를 바라본다. 미사가 시작된다. 그와 어머니는 내일 기차를 타고 고향집으로 돌아간다. 밤에는 옛 고구에서 묵주기도를 드릴 것이다. 희미한 촛불 속에서 옛 이웃과 친구들이 위령기도를 올리고 다음날 아침 장례 미사를 마치면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 다른 아들 곁에 묻힌다. 사제 아들은 형제나 부모 곁으로 가지 않고 언젠가 동료 사제들이 잠들어 있는 낮은 돌담을 둘러친 들판에 묻힐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러 오갈 때마다 지나는 돌담이다. 나는 그 들판과 돌담을 본 적이 있다. 수백 명의 잠든 사제들 옆을 지나가면서 담을 손으로 살며시 쓰다듬는 학생들도 본 적이 있다. 나는 너희를 알고 너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리라. 나는 그렇게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성수로 나를 축복하고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아내의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성전을 빠져나간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삼성 WEB 여유로 Haraj jest assim tak so 싱 놈 국가 Ella 허uem 내 sind going 한국 Abu